음악 이번 단원에서는 먼저 원주울에 대해 배우고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와 원의 지름,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실을 가장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의 개념을 통해 원을 직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해야 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통하여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율을 알아보는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모듬별로 줄자를 나눠주고 원주율이 얼마쯤 될지 탐구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모듬은 원주율이 3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모듬만 원주율이 1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측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오차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작은 값이 나와서 다같이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듬의 원주율이 유독 작게 나온 이유는 바로 줄자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시간에 쓸 줄자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집에서 인치를 측정하는 줄자를 가져왔고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인치 줄자에 써있는 숫자를 읽고 계산을 해서 많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척척박사 원의 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눈을 이용한 넓이 어림하기 물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넓이 어림하기 원의 조각의 개수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탐구할 수 있어서 이 단원을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의 넓이 단원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은 원주율이었습니다. 원주율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한다면 원주, 원의 지름, 원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원주율의 개념을 한차시에서 달았던 것에 반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탐구해 보면서 원주가 지름의 약 3배쯤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차시 수업으로 구성하고 바로 다음 차시에서 원주율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보고 원주율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원주율에 대해 충분히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신 지름과 원주 구하는 수업을 한차시로 합쳐서 구성하였습니다. 또 하나 크게 달라진 것은 2009 교육과정에서 근사값인 원주율을 3, 3.1, 3.14, 3과 7분의 1 등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었기에 교과서와 익힘책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원주율을 3, 3.1, 3.14로만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수학에서 고대 수학자들이 원의 넓이를 구했던 방법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6수 0307 여러가지 둥근 물체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하여 원주율을 이해한다. 6수 0308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원 모양의 여러가지 물건에 원주와 지름을 재어보고 원주율을 구해보도록 하며 원주율이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임을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원주율, 지름, 원주, 원의 넓이를 구할 때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교수학습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단원에서의 평가는 원주와 지름을 재어보고 원주율을 구하는 과정에서 추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며 원의 넓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보는 활동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원은 놀이동산에 놀러간 슬기가 여러가지 원 모양의 지름과 둘레의 길이, 원의 넓이를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먼저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원주가 지름의 약 3배쯤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보도록 하고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 원주율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와 지름을 구해봅니다. 그 후에 원의 내접,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모눈중위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해보고 원을 직사각형으로 등적 변형하여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가지 원의 넓이를 구해봅니다. 도전수학에서는 공정한 달리기 경기를 하기 위해 어디서 출발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하고 탐구수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 단원의 선수학습으로는 3학년 2학기 3단원 1에서 원의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등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또 5학년 2학기 4단원 소수의 곱셈과 6학년 2학기 2단원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후속학습으로는 6학년 2학기 6단원 원기둥, 원뿔, 구 단원에서 원기둥을 건너비와 부피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원주를 나타내는 3, 3.1, 3.14가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임을 알도록 하고 실상활의 물건의 원주와 지름을 재고 원주를 구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함으로 학생들이 탐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시별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복충 심화활동을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였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한 학습 소재 외에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로 수업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원주율이나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외워서 학습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원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실생활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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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